지난 2007년 허베이 스피릿호 기름 유출 사고로 마련된 삼성발전기금이 부당하게 쓰이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. 해양수산부는 최근 허베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내 예산 집행 내역과 임직원 인건비 현황 등 조합 운영과 관련한 24개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. 태안배분금찾기대책위원회는 정부 조사와 별도로 법률 자문을 거쳐 허베이 조합을 배임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입니다.